레지던트 이벌 2 리메이크 레지던트 이벌 2 리메이크 레지던트 이벌 2 리메이크 저는 이거 구매한지 좀 오래됐는데 이제와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게임 시작 저는 좀 무서운 게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상에서 좀 많이 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토리를 플레이하면서 악몽을 경험하십시오 이거를 저희 어머니가 좀 시작부분을 해보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음 충분히 다른 게임에서 매운맛을 보고있기 때문에 이지하게 가보겠습니다 뭐 하드코어 이런것도 이제 게임이 남은지 오래됐고 이 고인물분들이 엄청 잘하셔가지고서 하드코어를 막 이렇게 막 목들을 농락하면서 잡으시는 뭐 그런 영상들도 많은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지하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 just listen, all right? She got closer and I got a good look at her. I gotta see her eyes, her nose, her whole potential. Look at this one, man. She looks like a corpse. Like a walking corpse, man. Sounds like my wif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 haven't been able to sleep since that night. All right, calm down, buddy. Calm down. Just, hey, you gotta stay strong, okay? Don't give into fear out there, right? Yeah, well, you got that, right? If you freeze up around these things, you'll seek to kiss it. Oh, come on. It's just getting good. Now on 지 오래돼서 이제 영상도 이제 이미 다들 이제 볼만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I need some sleep. Oh, shit. Oh, shit. ㅇㄴㅇ 어, 사람 쳤어. 괜찮으세요? They were rushing. Hey, you. 오 마이 갓! 노! 노!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막 이러고 그랬으면 이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제 좀 그랬을 거야 몰입해야 되는데 몰입이 안 돼서 저도 직접 플레이를 해보지가 않아가지고서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저 무서운 거 좀 그렇게 안잠합니다 안 잔다기보다 좀 그런 거에 약해 너무 무서운가? 너무 무서운 뭔가 낌살 쳤어 어? 이건 무슨 소리지? 강도가 들었나? 도둑이 들었나? 경찰이 아니면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거야 왜냐면 저기 그 빛바닥있는데 누가 저기 무서워서 저희가 가겠어 나 같으면 이렇게 돌아서 차 타고 빨리 가겠어 nelle 다시 누르면은 저 턱이 너무 신경쓰요 엉덩이 턱 원래 엉덩이 턱이였나? 리메이크하면서 엉덩이 턱이 된건가 엄마 밑에 케찹좀 봐 상점 조사하기 어디 누가 레슬링 하고 계신가요? 이분은 어떻게 된거야? 피가 나고 계시잖아 움직이지 마세요 곧 돌아올테니까 마우스가 흠하 흠하 우하 우하 괜찮으신가요? 응 오? 호프서야 도와주시기 필요할까? 뭘 해결해 해결하기는 저거... 어 나아! 어윽! 어윽... 어이게 뭐여 뭐야... 저거... 빨리 쏴! 빨리 죽여 빨리빨리 어떻게 쏴어 어떻게 쏴 어떻게 어떻게? 제시스 자식... 이 놈의... 이럴누가 또 살아 있더라고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 너 죽은 척 하는 거 아니야? 나 근데 빵발이야 어쩌지? 몸으로 유인한다 확실히 플레이 하기 전에 보는 것보다 플레이를 하고 나서 보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때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하게 됐으니까 기억이 뭐 다 나는 것도 아니고 인벤토리 열기 탭 정상 상점을 탈출하기 마틸다 권총 시발식 장전 9mm 폴리머 프레임 권총 비표준형 총으로 일반 대중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사용은 또 뭐야 내가 빠진 열쇠 이렇게 두 개가 있나봐요 Q2 이걸로 넘어가는 거야 이건 뭐야 내가 가진 거고 이건 뭔 정보인 것 같고 활동 보고서 레오네스 케네디 영화 RPD를 대표 훈련을 완료한 것으로 축하하네 아 훈련생 뭐 졸업을 했나보네 1998년 아직 잘 모르겠어 하다보면 익숙해지겠죠 아 훈련생 조준을 하는데 총알이 없어 좀비 나오면 이제 끝장이야 오 오 오 분위기 개무섭 이거 뭐 알고 있어도 무섭잖아 오씨 그림자만 봐도 무서워 오 열쇠 아이템 사용 아이템을 사용해 문을 열거나 퍼즐을 풀어야 할 때는 해당 아이템을 선택한 후 이거 뭐 손가락 사용 명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페이스 다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사용 너무 무서워 가만있어봐 저 아저씨 왜저래 아저씨 아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 개무서워 개무서워 엉 개무서워 빨리 나가자 아, 깜짝 놀랐어. 아, 무서워. 나 살려줘. 살려. 나 살려. 오, 여기 여기. 나 초알 없는데? 뭐지? 어, 너무 무서워. 어, 무서워. 계속 무섭단 말 안 나오네. 고마워. 나중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 무서워. 무서워, 이거 어떡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밤에 무털 있다, 무서워서. 기간에 누워있다, 제발. 뭔가 안 해. 와, 이거. 그 동영상 이거 뭐야, 스트리머분들 한 거 막 거의 다 봤는데. 직접 하니까 완전 다르네요. 네, 아마 경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너는 경찰이야? 네, 리언 케네. 계속하면 좀 안 무서워지겠지? 클래어. 클래어. 여기 계세요? 네. 형님의 형님을 잘 안 질러서 다 해. 아, 오빠를 잃어버렸어? 우리 둘 다 찾아뵈어. 내가 더 기대할 것 같아.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좀 밝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어둡지? 캡콤 프레젠트 잘 만들었어, 이거. 디렉터 리드 애니메이터 아트 디렉터 리드 아티스트 리드 아티스트 리드 개잘 만들었네. 어, 무서워. 아,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리드 아티스트 리드 아티스트 투 킥 킥 시민 여러분, 2시 전체가 소유 상태이므로 모두 락쿤시티 경찰서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로 대피를 알았네요. 필요하신 분에게 음식과 의료 장비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경찰서가 멀지 않아요. 경찰이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둘 뿐이라면요. 만약에 생존자가 없다면? 아뇨, 있을 겁니다. 여긴 대도시니까. 그래야만 해요. 그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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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픽 카드 별 앉아서 그런가. 뭔가 깨지는 느낌이야. 비가 오는게. 오인? 오. 먹방이다, 먹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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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깜놀, 깜놀 너무 싫어. 갑둑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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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둑튀가 주요 게임인 그런 게임은 진짜 절대 하지 마. 아, 무서워. 어, 아저씨. 아까 물렸잖아. 붓. 흐으으으으으헠아. 흐으으으으악. 아. 어 glorious強।의 터진다! 워 aspects. 어떻게 말려kat.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어우 이제 터지나 경찰차만 터진건가? 가스차는 아직 안 터진거야? 위험하잖아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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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아 아 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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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니 아 아 살아있구나 총알이 부족합니다 빨리 도망가서 총알을 챙깁시다 우리 오우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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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상대하지 말고 경찰차까지 튀는거였는데 나 이거 이지 모드로 하길 잘했어 아 아무리 있으면 안 끝내 진짜 완전 큰일났을꺼 여기 여기였던가? 아 무서워 쉿 아 진짜 아 아 아 쉿 아 아 아 아 아 다 왔잖아 빨리 다 왔어 빨리 다 왔어 빨리 빨리 다 왔어 헤헥 메롱 메롱 이따 이놈들아 아우씨 너무 무서워 가만있어 여기가 시작부분 여기 안에 들어가면 경찰서장 주변환경탐색하기 애니바디 히어? 이거 뭐야 탄약 여섯개 꼬랑 여섯개 주는거야 난 너무 무섭다고 가만있어 봐 아우 무서워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무섭나? 뭐야 이거 어? 뭐야 저거? 뭐야 저사람? 아아아아 아하 아 이사람 출구를 찾았어요 이쪽이에요 아 그냥 켜 뭐해 총도 못 쏘는거만 이 양반 지원요청을 보내요 동쪽 복도로 저사람을 찾아야겠어 집에 가면 안돼 나 너무 무섭다 이거 참고 이거 참고 이거 칼이 있어야지 뜯을 수 있죠 잠깐 아까 그 동쪽 거기로 가야되나? 한 바퀴 들어 볼게요 아 나도 조작이 너무 이숙지가 않아 이거 마음껏 움직여야지 그나마 좀 나은데 움직이는게 여기 가야되잖아 세이브 무한인가? 스토리 라스트 세이브 스토리 라스트 세이브 이거 뭐야 이거 엄마가 한건가? 다시 봐야지 어 어머니가 했던건가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열어서 가는건가? 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서 엄청 꽝꽝대는데 그래서 원래 내가 태풍 와서 꽝꽝대는건 안 무서운데 이거 하니까 저게 되게 거슬리네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까? 너무 시커메 프러쉬 없어? 아 자동으로 틀어지는구나 여보 이 피좀 봐 이 케찹들 지옥을 왜 사서 고생하러 들어가는거야 대체 그리고 저 턱이 너무 신경쓰여 아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구나 지옥이 시작되는거야 뭐야 이거 잘 보이지도 않아 어우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냐고 무슨 퓨즈같은데 저기다 꽂으면은 첨벙첨벙네 물을 넣는거야? 뭐야 안 열리는거야? 아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아휴 여기서 여보세요 뭐야 네 뭐야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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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읔 살아주세요 아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이거 이 인형을 하면 안 돼? 누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거기 누구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씨 무서워 무서워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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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발 총알 좀 줘요 총알 좀 무한 총알 무한 없어? 나 무한 총알 모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찾아봐야지 총알만이라도 무한으로 이지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게임 총알 총알 주세요 뭐야 이거 불 켜 무서워 뭐야 이거 어 이거 안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어 감사 땡큐 땡큐 뭐 했어 서랍 뒤져졌었나? 어 안 뒤져지네 아무것도 없고 어 달리이버트 이거 시프트 불편해 바꿔야겠다 아 어지러워 뭐야 홀드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 뭐야 홀드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 입 깎아 어쩜이야 뭐 안에 뭐 많이 들었나? 많이 무거우세요? 어 이거 아까 빨간불 아 잘 안 보여 내 눈이 화장실 응 응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다 아싸 에너지 감사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아 여기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나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여기가 좀 전에 거기 아 진짜 완전 방향 침과 여기서 나온 거잖아 화장실 바뀌었고 조준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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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하스 사동장전 암지 그리고 어 뭐야 이걸 열어라고 아 이거 아니고 아하 여기 나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나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아하 당신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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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지저스 경관님 제가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관의 노트 가드니스 스태츄 웨이 아웃 바킹 메달 어쩌고저쩌고 그림 오우 씨 개잘그렸는데 페이지 넝밀기 닫기 어이 누구시죠? 허 phenomen 허 Bieber 어엑 오오 잠깐잠깐 잠깐잠깐 여기 여기 bananas 주민 한 둘 3 будем 돌려둬 며칠 며칠 approach 에이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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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없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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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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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총알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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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fuck off Get the fuck Get the fuck 아아악 집에 어떻게 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나 안 눌려 가만있어 어딨어 나 집에 다 왔거든? 가만있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선생님 아니 이분은 난 미래에서 왔어 당신을 알고 있지 마빈선생님 레온 케네디 레온 케네디 다른 오프스트라이예요 감사합니다 마빈선생님 선생님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오옷 갈아입었어 오옷 갈아입었어 네 준비됐습니다 네 내가 여기 못나가면 이제 여기서 죽는거지 이 여행을 알고 있었는데 이 여행을 알고 있었어 그냥 한 대가 좋은 일이야 우리 가서 도와주는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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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안지 마태던 내가 여기 그냥 이어갈 수 없어 당신을 먼저 살려줄게 dealing 내가 왔으면 내가 그냥 네가 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왔거든요. 제가 가지 않으면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죠. 왠지 죽기 싫으신 거 아닌가요? 알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제가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마님 편히 쉬고 계십시오. 턱이 전투당금 인벤토리 화면에서 장착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칼은 승모품으로 오래 사용하면 파괴됩니다. 스페이스 준비 배기 아 뭐 준비야 준비는 오른쪽 눌러가지고 조준이랑 똑같이 하면 되지 적에게 붙잡혔을 때 반격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페이스 적을 쓰러트리는 회사할 수 있습니다. 표준 군사용 당관 비상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아 이게 총을 조준해서 그렇구나. 카르 카르 스페이스라는 거야? 준비 안 해. 인벤토리 피해를 입은 왼쪽 하단에 체력 모니터가 정상에서 주의를 거쳐 위험으로 변경됩니다. 위험 상태가 되면 너무 늦기 전에 녹색 약초나 응급처치 스프레이로 자신을 치유해야 합니다. 주의 주의 빨간색 때문에 죽는 거죠? 칼 좀 전에 얻었잖아. 어딨어? 여기서 못 뜨나? 좀 전에 칼 받았잖아. 아 여기 있구나. 보조 무기 준비 공격 아 이것도 그냥 아 오른쪽 하면 항상 총이 조준되는구나. 그럼 얜 뭐야? 재장전? 재장전 자동으로 되는데 필요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페이스 먹어 아 게 으 으 으 매달 없고요 아 칼 생기면 여기 아까 뜯을 수 있었다 근데 약초 좀 없나? 죽어가고 있다고 저장 그만 있어 약초 좀 주세요 나 이지하게 했는데 왜 약초도 없는 거야 저거 약초인가? 풀 때도 없자 아니잖아 저 약초 아니야 약초? 총알 약초 나이스 총알 약초 이거 약초잖아 나이스 나이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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